이번 주 머니앱 첫 번째는 지역기반 소셜커머스 리워드 앱 포크입니다. 포크 앱을 실행한 후 내 주변의 가맹점을 이용하면 포크 캐시가 적립되는데요. 가맹점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등록하면 추가 포인트도 제공받을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는 3만원부터 현금 교환이 가능합니다. 또한 가맹점 광고 정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포인트가 적립되고 포크 회원의 경우 가맹점 할인 쿠폰을 통해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요. 주변 상점을 알뜰하게 이용하고 돈도 버는 앱 포크로 앱테크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. 다음은 스마트폰 대기화면을 통해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앱 캐시업입니다. 스마트폰 대기화면에 노출된 광고를 시청하면 캐시가 적립되는 이 앱은 적립 포인트로 상품을 교환하거나 1만 캐시 이상이면 현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. 특히 화면을 좌측으로 이동하면 현재 적립금 확인은 물론 앱 즐겨찾기, 손전등 기능 등을 취향에 맞게 이용할 수 있고 우측으로 이동하면 상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해 보다 많은 캐시 적립이 가능합니다. 신개념 리워드 앱 캐시업으로 스마트폰 편의 기능과 돈 버는 즐거움을 함께 누려보세요. 자세히 봐주세요.